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박지원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촌입니다. 오늘은 B시즌 동안 저의 기본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이나믹한 러밍업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케이팅 감각을 위한 이미테이션과 코너벨트 훈련을 합니다. 저는 이 기간 동안 감각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감각을 느꼈다면 마지막으로 러닝을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은 굉장히 쉬운 훈련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생활의 작은 움직임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